그리고 푸이그가 때렸습니다. 왼쪽 멀리 뻗어갑니다. 타구남자! 넘었습니다! 미친듯이 몰아치고 있는 김히어로제 타선! 활용 점정을 찍고 있는 푸이그의 토론포! 안우진 선수가 왜 조우투선인지? 홈런인 줄 알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바로 뛰었더라면 2루에서 충분히... 푸이그가 당긴 타구입니다. 왼쪽에 떠갑니다. 담장 바로 앞! 점프! 펜스 받고 떨어집니다! 푸이그가 미끌! 2루까지 다시 달립니다! 2루에서 결과됩니다! 그리고 푸이그가 때렸습니다. 왼쪽 멀리 뻗어갑니다. 타구담장!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